누가 내 아이들이 가신거야? 누구야? 누구야? 우리 아을 회사 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여부대요! 여기 부모의 엘사도 있어요 엘사도 있어요 여기 큰 아신게 가요? 여기 또 있다 그리고 옆에 똑같은 두개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를 여어볼까요? 자 그럼 옆에는 키티아 여어볼까? 반대쪽만 여어야지 키티에서 같이 똑같은 거 또 나왔어요 여요 되게? 그럼 우리 키티만 여어볼까? 호요하게 나왔어 반지가 아닌 것도 있네요 로아지 나는데 호요하게 파악 로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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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돌려야지. 얼마나 해줄까? 파악이다! 엄마! 그럼 된대. 잘 안되는. 방금 봤지. 나 진짜 봤네. 이거는 장난감이.. 주아야! 여기도 장난감이 들어있어요! 네? 네 열어보세요! 양쪽에 다 장난감이 들어있는 거예요. 확인했어야죠. 초콜릿이잖아. 아..네. 다 풀렸어요. 더 나왔어요. 네. 엄마 이렇게? 이렇게 돌리는거에요? 응. 그래요. 이게 뭐야? 봐봐요. 둘 다? 남채공같은거? 고무공 두개 나왔어요? 응. 고무공 두개 나왔어요. 계란 중에서 이유를 담아둬는데 뭐지? 소름이 다 네 개 벗고 있는 걸까, 오!!! 두개 오오! 계란 중에서 주어진 것은? 어! 몰라요. 반짝반기에서 이렇게 한거든. 가을이 아니에요? 까을 맞아. 엄마 치즈 대자 맞아. 응. 그럼 이제 다른거 엿을까 말까? 열어봐요. 자 이제 우리 다른거 해. 이거 엿을까? 네. 맞네. 숟가락을 퍼먹기 힘든 느낌의 숟가락과 이게 다야 힌덕을 뭐야? 그래도 뭐.. 어떤 게 나타났어요? 여기.. 여기.. 꽃게 꽃게 꽃게용 꽃게용 또 얼굴에 세트 봐봐요 엄마 이거 어때? 아니요 나 좋아 좋아한 거야 물고기예요 자 이제 장고 이걸 드려볼게요 편이네 아쉽다 장고 나오면 좋겠었는데 그치 엄마 어쩔 수 없어 맞아 응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 여기 불렁불렁 차조차 나는 좋아좋아요 차조차요 안녕 아 얘는? 그치? 봐봐 어떤 거에요?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요 정말 땀이 너무 깊은 것 같아 너무 깊이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먹을 거야 어 똑같은 거에요 어 진짜요? 똑같은 걸 두 개 산 거야? 크.. 어쩔 수 없지 왠자라고 이거 얘는 아빠 얘는 좋아해 자 이제 뭘 넣어볼까요? 자 이제 뭘 넣어볼까요?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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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고대함이 나타났다. 주아가 너무 놀랬나 봐요. 자 이제 킹도조이. 믿을 건 킹도조이 밖에 없네. 말레이시아 킹도조이는 어떤 장난감이 나올지 궁금하네요. 먼저 킹도조이. 킹도조이의 이렇게 많지? 저 킹도조이 같아요. 우리 신문을 살고 있습니다. 다른 나무아뇨어 Delicious. 우리집 전 librarians. 이거 위불로 오지 않는다는 건? 모르겠어요. 아 여기 귀엽고. 수아있어! 잠깐만. 나 갑자기 기억이 났어. 안녕. 안녕 아직 공룡이에요? 귀여운 공룡이 나왔어요 정말 작다 너무 마른 공룡이네요 아 공룡 화석인 것 같은데 제가 알 되게 많이 샀는데 제가 알 되게 많이 샀는데 거기에 비해서 장난감이 많고 자가도 조금 실망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재미있었어요 다 당신을 조금만요 안녕 그리고 좋아요 너무 배고파서 이만 밥을 먹어요 출발할게요